엄마 오비키 해줘 오비키 구독해요 좋아해요 사랑해요 오마이비키 야 앞에서 두부 좀 사올래? 엄마가 까먹고 안 사왔네 아이스크림도 사와도 돼? 그래 사와 엄마는 메로나로 사와줘 알겠어 어? 어? 저거는 예전에 그 폰인데 핸드폰이다 어? 아이폰이다 누가 주머니에 넣다가 떨어뜨렸나봐 자꾸 저 폰 왜 나한테 나타나는 거야 이건 무슨 운명 같은 건가? 이거 사라는 거 맞지? 찌개용 응 맞아 아이스크림은 안 먹어? 아이스크림은 좀 이따 먹을게 그럼 냉장고 넣어놓는다 어 아우 난 이게 제일 맛있어 나 또 전화온다 한번만 받아보자 궁금하잖아 야아 그때 바찌마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전화가 왔는데 여보세요 0011000으로 전화하시면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뭐야 끊겼잖아 0011000 여기는 무엇이든 알려드리는 콜센터 입니다 궁금한 것을 물어보세요 궁금한거 아무거나 다 되나 음 저 5년 후에 어떻게 돼 있을까요 오비키 님은 5년 후에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네요 네 어떻게 유명한데요 질문은 하루에 하나씩만 물어볼 수 있어요 아 아니 근데 제 이름은 어떻게 아셨어요 질문은 하루에 하나씩만 물어볼 수 있어요 뭐야 끊겼어 남반전 내 마음의 열쇠는 너가 갖고 있어 내 다이어리 내 방 내 방에 책 못 봤어 그거 방금 아저씨한테 줬지 그래 내 방에 책 못 봤어 내 방에 책 못 봤어